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걸 할 게 아닌데 또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수구의 제왕 아닙니까 운명 같은 거죠 이게 확 고쳐오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던 걸 접고 이거 먼저 합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똥을 쌌는데 선생이라는 게 똥꼴을 안 닦였어요 너무 불쌍해서 가슴이 다 찢어집니다 참고로 이 제목은 두 번째 사연 제목입니다 첫 번째 사연 보죠 원제 무한리필 식당 아이 요금 샤브샤브 집에서 어른들과 피치 못할 모임이 잡혔는데요 저희 아이는 그 샤브샤브 집을 가면 고기 야채 안 먹어요 먹여도 다 뱉어냅니다 아무것도 정말 안 먹어요 물도 안 마셔 그래서 물도 싸가죠 지금 37개월인데 그 가게가 그래요 36개월 이상은 비용 7천원 당연히 낼 겁니다 그런데 아이 밥을 싸가려고 만들면서 돈 내기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잡생각이 들고 주저리 주저리 써봐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댓글 1번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안 먹는 반찬이 급식에 나오면 미론 넣어가지고 환불해달라고 하겠네요 끌 끌 끌 끌 5번은 하지 마세요 5번은 지루울 딱 봐도 하게 생겼구만 끌 끌 끌 자릿값이 다 생각하고 내면 안 아까울 것 같은데요 근데 솔직히 자릿값이 7천원이면 아깝지 않습니까 어 이제 알겠구만 자기 애 먹일 음식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일할지요 맞지 3번 에이 설마요 아이 어릴 땐 이웃식이든 유아식이든 싸가지고 다니는 건 기본인데 엄마가 그럴리가 에이 설마 그럴려고 4번 그냥 편하자고 외식하는 건데 우리 애는 못 먹는 대로 가서 돈은 돈대로 내고 나는 또 귀찮게 애 먹일 것 만들어 싸가야 하고 요점은 바로 이거 아니야 짜증나가지고 글쓴 거 아니냐고 3번 개진상 꽁충 퇴이 되 됐으니 당연히 내야 하는 거 알고 있고 또 내가 안 낸다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꽁충이죠 사람이면 누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안 그래? 근데 넌 사람이 아니잖아 그리고 그럴 거면 애초에 이런 걸 왜 쓰냐 너 혹시 진짜 꽁충 마인드라서 그거 자랑질 하려고 글 쓴 건가? 왜 됐으니? 아깝다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아 자릿값인 거 알고 있고 안 낸다고 안 했잖아 근데 왜 꽁충이래 나한테 넌 너한테 누가 벌레라고 하면 기뻐하는 체질이냐? 3번 댓글마다 답글 달고 바락하는 걸 보면 아줌마 꽁충 맞고 아니 보통 레벨에 이미 그걸 아득히 넘어섰어요 학부모 되면 제2의 꽁꽁충 민원꽁충이 될 공산이 9999999999%야 4번 아니 돈도 당연히 낼 거라면서 어쩌자고 이런 글을 썼어요? 제목부터가 내기 싫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거 어쩔 거야? 그러니까 1초나마 내기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거지요 자릿값이라는 글이 그나마 도움이 됐습니다 그나마 이랄지 끌 끌 끌 끌 야 이러니까 니가 야 그지야 남한테 상관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2번 아까부터 대댔다는 꼬라지 보니까 뭐 100% 많네 5번 아니 다 떠나서 돈 7천원 아까우면서 모임은 왜 가지고 그래요? 얼른 주제 파악하고 그 모임부터 당장 끊어내세요 아 됐으니까 그냥 애 새끼랑 집에 딱 붙어있어 정신 나간 채 밖에 쳐 싸돌아 돈을 돌아다닐 생각하지 말고 상식이 있는 다른 엄마들한테 피해를 입히지 말아라 이 말이야 내 말은 어머나 고작 7천원도 없으면 그냥 동네 놀이터나 공원에서 만나세요 추가 보니까 점잖으신 분 또 발작하는 분 뭐 반반식인데 다 볼 고마워요 이전 경험 때문에 아예 안 먹어서 뱉는 건 없어요 뭔 말이야? 그냥 앉아만 있다 와도 당연히 돈 낼 겁니다 평소 두고 가는 곳인데 이번엔 피치 못하게 같이 가게 돼서 밥과 간식 물 등을 열심히 싸다가 살짝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해본 거라고요 그런데 나한테 꽁충이란 단어를 써? 참 그 말 쉽네요 너나 충하세요 라고 쓰게 돼서 미안합니다 추축아 피할 수 없는 모임이 잡혔다고 글 썼고 앉아만 있다 온다고 했는데 아깝다는 생각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리 깍시다 이 말 참 좋네요 릴렉스 해요 댓글 1번 추각을 보니까 답장 너희인데 이런 걸 왜 물어봐요? 자영업자들 진짜 힘들겠다 어우씨 보기만 해도 소름 돋네 나는 절대 장사 안 해야지 2번 댓글이랑 추가 보니까 확실하네 이 아줌마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 것 같아서 참 개추잡혀요 끝까지 아닌 척 하지만 꽁충만 있는데 그 자체잖아 3번 생각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아줌마 만약 거기가 7만원이면 당연히 돈 아까울 거고 그럼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방법을 찾겠지만 아니 7천원이 그렇게 아까워요? 그럼 집에 그냥 계세요 4번 자꾸 말을 이상하게 하네 뷔페 가면 아기 의자 사용 안 할 건가요? 또 뭐 묻으면 냅킨 사용 안 할 거냐고 뷔페 접시도 당연히 아예 사용 안 할 거죠? 그리고 아이가 쉬마렵다고 하면 식당 화장실 안 가고 끝까지 참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까? 아니죠? 그럼 싸게 만들 텐데 그거 수도요금 돈 내고 올 겁니까? 나가서 민폐 끼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아이랑 드시라고요 5번 이글쓴이는 욕을 먹으면서 삶의 활력소를 찾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관심 중자 제대로야 아이고 짠해라 6번 어머 부들부들 하는 거 벌써 많이 찔렸나 봐 7번 여기다 물어보고 다들 아니 조금이라도 공감을 하면 7천원 빼달라고 랄지 하려고 했던 거 아니요? 그러다가 수 틀리니까 발작한 거 아니냐고 아니 한 끼에 10만원도 아니고 무한 리필에 7천원 싸구리 음식 먹으러 가면서 도대체 뭐 얼마나 아끼겠다는 거야 이거? 네 됐으니? 아닌데 그런 거 아닌데 심지어 얻은 먹는 자리라는 게 유머 댓글 고마워 끝까지 정신 승리하는 거 개불쌍하네 그래 어쩌냐 타격 하나도 없어 이제 좀 무심한 나이가 돼서 그런가 그냥 좀 아 다들 화가 났구나 답을 해야 되나? 이 정도랄까? 잘 자랑 3번 아우씨 미친 아줌마 말투 변하는 거 봐 아무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완전 필사적이야 다 보인다 부들부들 8번 8번 쓴이가 남긴 댓글입니다 왜 제 톡이 이렇게 높은 순위에 올라오다니 수많은 댓글들 정말 고마워요 살면서 상위권에 올라온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라도 좋은 건가? 2번 대가리 텅텅 진짜 웃기네 너 이러다가 글 지우고 튀면 너 진짜 꽁충인 거다 알지? 예 지우고 도망갔습니다 3번 전형적인 정신 승리 스타일이구만? 주변 사람들 불쌍해요 4번 아니 너 사람들한테 의견 들어보겠다고 글 쓴 거 아닙니까? 그게 아까우면 혼자 생각하지 그랬으면 이렇게 욕먹을 일도 없었을 텐데 의견 듣겠다고 글 써가지고 사람들이 의견을 말한 건데 이렇게 발작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봐요 추합니다 5번 진짜 이거보다 추한 게 없어 거기다 말투 진짜 어이고 변하는 거 봐라 어린 애들이 자기 논리가 안 통할 때 막 하는 거 있잖아 아우 유치한 그거 딱 그거구만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바로 운명이었고 진정한 몸통입니다 근데 너무 짧아가지고 두 번째로 밀렸어요 그럼 봅시다 나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인데 아이가 학교에서 똥을 싸고 똥을 잘 못 닦았나 봐요 집에 와서 보니까 애 똥꼬에 똥이 많이 묻어 있었대요 학부모가 그걸 보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었을 우리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가슴이 다 찢어진다고 나한테 문자를 보내왔는데 나 이거 뭐라고 답장 보내야 돼? 네 어머님 앞으로는 똥꼬를 대신 닦아주겠습니다 똥 닦고 나온 아이들 똥꼬 검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말부터 개 짜증난다 진짜 와 일단 댓글 1번 어머님 그 뒷처리가 잘 되지 않은 꽁꽁이를 보고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겠습니다 그런데 가정 내에서 조금만 더 열심히 연습을 하면 우리 꽁꽁이도 금방 혼자서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 대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넌신훈 시전하면 돼요 2번 아니 애 똥꼬 검사하면 그 선생 아동 성추행으로 나락가는 거 아닌가? 대답글 그래 네가 정답이네 아이씨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? 3번 와 진짜 개 어지럽네 아니 뭐 어쩌라는 거야? 설마 진짜 그렇게 하라는 거야? 4번 아 진짜 아이씨 손발이 벌벌 떨리고 가슴이 찢어지고 등등등 이런 극성 엄마들 표현하는 거 진짜 듣기 싫고 보기도 싫어 대답글 지금 우리 아이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? 또 있죠 아니 지남편 화나면 뭐 어쩔 건데 때릴 거야? 한번 쳐보든가 2번 인정해요 진짜 별것도 아닌가야 손이 벌벌 떨리고 눈물이 줄줄 흐르고 심장이 벌렁벌렁 이거 100% 정신병이거든 얼른 그럼 병원 가든가 5번 야 그러니까 이제는 남의 자식 똥꼬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 이건가? 와 우리나라 선생들 극한 직업이구만 덜덜덜덜덜덜 6번 아니 그래 초등학교 1학년이라니까 최소 8살인데 아이가 8살이 될 때까지 지 새끼 똥꼬 닦는 법도 안 가르치고 뭘 했냐? 이게 엄마야? 애비야? 유치원이면 뭐 그러겠다 하겠지만 8살부터는 지 혼자 닦아야지 이게 뭔 짓거리야 7번 근데 이거 답장 꼭 해야 돼요? 그냥 씹으면 안 되나? 안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 안 하잖아요? 그럼 자기 무시했다고 바로 민원 들어옵니다 8번 먼저 법규 먹어 보내고 바로 아 오타예요 죄송해요 꽁꽁이 엄마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와 아니 그래요 8살이라 해도 애들이 아직 미숙하니까 뒷처리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슴이 찢어진다고 선생한테 할 소리입니까? 어쩌라고? 아니 진짜 생각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너무 충격을 넘어서 그냥 겸하 그 자체입니다 와 진짜 무섭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요"? не понимаете 아니 κά string 아니